3번 땡겨본거 알잖아 이거봐 이거 이거 그냥 들리잖아 뿌리가 없어서 그냥 들리잖아 입이야 아 그렇네 그냥 들리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렇네 아 그냥 들리네 그냥 들린다고 그래 이러면 틀림없는걸 찍어가지고 이야 지금 보세요 미처리구간 미생물 처리안한구간 뿌리는 그냥 뽑힌다고 유부에만 살짝 붙어있는게 있구나 음 그렇네 아 그냥 뽑히네 이거는 그냥 뽑혀버렸네 뽑혀버렸잖아 이게 뿌리가 잔뿌리가 없잖아 그렇네 잔뿌리가 없네 잔뿌리도 없고 뿌리 자체가 뭐 엄청 뿌리 하나 번 들어볼떠 뿌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첼이 고강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첼이 고강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첼이 고강하고 있습니다 미첼이 이렇게 튀기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예, 생천한 영수지 와 뿌리 활착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지금 20일도 안 되어 있는 구간인데 차이가 이렇게 이 시각 세계에서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 여러분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외 고강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멘